안녕 안녕 라이브 좀 잠깐 하려고 왔어요 지금 약간 상태는 별로 안좋은데 끝나가지고 못본 분들도 있으니까 안녕 정말 잠깐 네 하려고 팬미팅 재밌었다고? 봤어요? 여러분 오래는 못해요 잠깐 왔어요 네 또 가봐야돼 어? 다 나 기다리고 있는건가? 아니겠지? 여기 잠깐 있어도 되죠 한 3,4분만 디테일 여러분 너무 수고 많았어요 오 저장은 해놓을게요 여러분 저장은 해놓을거고 잠깐이나 좀 이렇게 네 이렇게 했어요 제가 네 이런 옷 입고 했어요 어쨌든 네 잘했구요 제가 앞에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가봐야돼요 좀 부끄러워가지고 어쨌든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갑니다 어디 안갈게 걱정마다 당신의 라이브를 보는데 늦지 않았어요 진짜 멋졌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갈게요 여러분 이제 금방 또 가야돼 갈게 여기 흰 백이다 여기 수만 할까? 여기 수만 할까? 수고 많았어요 안녕 안녕